안녕하세요. 다운 MC 컴퍼니 대표 이도경입니다. 이도경 하면 밝고 명랑하고 정리만타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얘기해줬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재미있는 친구, 밝은 친구였고 중학교 때는 남녀보로 나왔거든요. 정말 지금도 친구들이 얘기를 하면 저는 말갈리아인 이도경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되게 어울려서 잘 적응을 했었고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기 활동도 같이 하다가 자연스럽게 지인 권유로 방송 리포터도 해보지 않을래 해서 하게 됐죠. 그때부터 방송의 재미와 묘미를 느껴서 다양하게 활동을 했고 공식행사, 기억행사, 다양한 콘서트라든지 신차 발표회든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운 MC 컴퍼니는 다운이 순우리말로 좋은 일이 다운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현재 공식행사, 기억행사, 신차 발표회, 월원진, 아니면 또 기자간담회 등 다양하게 사회자 역할을 저희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MC들 그리고 사회자를 섭외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행사에 필요한 인력들도 같이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는 이도경이 필요해 이 자리는 이도경만이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자리를 더 만들어가는 게 있을 뿐이에요. 이 자리는 이도경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 이도경을 할 예산이거든요. 40대가 되도, 50대가 되도, 60대가 되도 제가 필요하다면 또 저자를 알릴 수 있다면 계속해서 무너지는 친구들을 가져갈 겁니다. 저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미래의 좋은 엄마, 좋은 아내의 가족을 꿈꿉니다. 나중에는 주위 친구들이라든지 또 같이 연기나 아니면 정말 사회자 MC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요. 더불어서 자기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다녀가서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도 유튜브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모델 활동도 같이 다 하고 있는데 이도경 하면은 아, 다 가능하다. 정말 만능 에디터테이너다. 라는 인식이 계속해서 자기가 다시 음식이 넘어서면 가져받고 싶어요.